자 그럼 이제 10진수와 16진수의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수 변환이죠.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이 진법 변환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2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꿉니까? 만약 2진수 10, 10이 있다. 그럼 이거를 10진수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죠? 가장 기본적으로 자릿수를 생각하죠. 그래서 이 자리가 2의 0승 자리고 이 자리는 2의 1승 자리고 그죠? 이 자리는 뭐예요? 2의 2승 자리고 이 자리는요? 2의 3승 자리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1 곱하기 2의 3 더하기 0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2승 이렇게 해서 구하죠? 자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10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죠. 8진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만약 7, 5, 4 이렇게 있다. 이게 8진수다. 예를 들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뭐예요? 8의 0승 자리, 이건 8의 1승 자리, 이건 8의 2승 자리. 이렇게 해서 10진수를 구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16진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자리 값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진수 10이다. 10진수 11을 2진수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바꾸고 싶은 것으로 나누죠. 맞습니까? 그럼 2, 6, 12. 나머지 0. 2, 3은 6. 나머지 0. 2, 1은 2. 나머지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죠. 그죠? 마찬가지죠. 8진수다. 그럼 8로 나누고요. 16진수면 16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1의 2 방법을 써서 진법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10진수를 받아들여 가지고 16진수로 한번 변환시켜 보자 이야기예요. 자, 입력으로 주어지는 10진수는 변수 뒤에 저장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변수 뒤에 10진수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16진수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진수 같은 경우는 나타내는 각 숫자에 해당하는 문자는 문자형 배열변수 H16에 저장되어 있대요. 자, 이걸 왜 저장을 해야 되죠? 16진수 같은 경우는 0에서 9까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A, B, C, D, E, F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16진수는 12A이고 11이 B이고 해서 15가 F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음, 16진수를 16진수로 바꾸려고 하면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A, B, C, D, E, F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진수를 담고 있는 별변수, 그거를 H로 이렇게 잡은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인덱스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0부터 매긴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H0에는 16진수 0이 들어가 있고 1에는 1이 들어가 있고요. 2에는 2가 들어가 있고 쭉 가서 14에는 2가 들어가 있고 15에는 지금 F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요. 자, 보세요. H라고 하는, 그죠? 별 변수인데, 이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16개가 있겠죠? 16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 뭡니까? 인덱스를 0으로 생각한 것이고, 여기를 15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0인덱스에는 0이 들어가고, 1, 2 해서 지금 어디까지? F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1을 0으로 잡았냐면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거 뒤에서 순서대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16진수는 최대 20짜리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문자형 별 변수 T20을 이용해 가지고 한 자리씩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16진수는 각 자리 수위에 나타날 수 있는 수는 0부터 15까지이다. 맞죠? 자, A, B, C, D, E, F가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그림은요. 이제 16진수가 어떻게 있을 때, 그것의 자리수, 가중치를 지금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뭡니까? 16의 0승, 두 번째는 16의 1승, 세 번째는 16의 2승,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16진수를 바꿔봤을 때,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16, 세 번째가 256,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진수 23을 풀어보니까 35가 되고, 그 다음에 3F9를 풀어보니까 101이 되더라. 이제 이 이야기죠. 자, 그럼 됐고,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려고 하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10진수를, 잘 보세요. 10진수를 16으로 나누었을 때 생긴 몽, 몽을 다시 16으로 나누기를 반복을 해요. 하는데 더 이상 몽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이걸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진수를, 16진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10진수, 그죠? 10진수 35라고 해요, 35. 35가 있을 때 이걸 뭘로 나눕니까? 바꾸고자 하는, 그죠? 바꾸고자 하는 게 지금 16진수니까 16으로 나누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3이 2가 되죠, 몽이. 그죠? 몽이 2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돼요? 나머지가 3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거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이 몽을 다시 또 나눠요. 그죠? 나눠요. 언제까지? 나눠질 때까지 나눠요. 그러면 나머지가 2가 되고 몽이 여기 되죠. 그래서 이 10진수 35는 16진수로 뭐가 되냐 하니까? 2, 3입니다. 이 말이에요. 2, 3. 2, 3.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함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16진수 2, 3은 10진수 3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뭐냐면은, 10진수를 16진수로 나눈다. 나눠서 나머지, 나머지, 예를 찾는 것이죠, 예를. 그죠? 나머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들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H라고 하는 지금 변수가, 배열변수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 T라고 하는 배열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H가 0에서 15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0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됐죠? 그러면 H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H에는? H에는 지금 16진수에 해당하는 코드가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0, 1, 쭉 가서 어디까지요? 그렇죠. F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T라고 하는 변수죠. 이 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6진수 값을 받아서 그거를 지금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10진수로 들어간 게 뭐예요? T죠. 이게 10진수예요. T가. 자, T가 10진수입니다. T가. 그래서 T가 어떤 숫자가 입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T를 우리가 원하는 16진수로 이제 바꿔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는 1 해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그죠? 이 10진수를 16으로 나누죠. 맞아요? 나눠서 목과 나무지를 구합니다. 목과 나무지를. 그래서 목이 M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지가 되죠.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나무지예요. 나무지. 자, 그럼 나무지를 구해서 그죠? 만약에 나무지가 만약에 5였다. 그죠? 그러면 이제 H5가 되죠. H5. 그럼 H5에 가보면 여기 5가 있겠죠. 그래서 그 5를 5를 뭐예요? T, I에다가 넣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I를 증가시키죠. 자, 처음에 I가 1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가르쳐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I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얘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M을, 그죠? 목이죠. 목을 다시 숫자 뒤에다 넣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나누죠. 나눠가지고 목과 나무지를 또 구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나무지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요. 10이었다. 그럼 H10으로 가는 거예요. H10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A가 있어요. A가. 그럼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쭉 반복을 해요. 그죠? 반복을 하다가 M의 값이 16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목이 16보다 작으면 더 이상 나눌 필요 없이 이 값이 바로 16균수이기 때문에 HM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넣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B라고 해봐요. B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출력할 때는 여기서부터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죠.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I를 K로 두고 K값이 하나씩 작아지면서 지금 반복을 하는데 TK를 출력하죠. 출력할 때는 B, A,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인지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신입진수로 B, A, O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나오니까요.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7 7을 5로 나눠봐요. 5로 나눠봐요. 그러면 5, 1은 5 나머지가 2죠. 맞습니까? 이게 목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머지죠. 나머지 그렇죠? 그럼 목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값을 5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값을 여기에는 16진수로 바꾸기 위해서 한 건데 이 값을 예로 나누게 되면 목이 나오죠. 그렇죠? 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값이 1점 1점 얼마 얼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소수는 빼고 정수만 가져와야 되니까 int 함수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나머지 구하는 것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값에서 얘 두 개를 곱한 걸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한 얘를 뺀 거죠. 이 몫과 나머지 구하는 공식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얘를 하나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더 쉬워요. 만약에 지금 십진수 18 18이다. 그러니까 D가 18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18에 해당하는 싱진수를 한번 구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선 I에는 1이에요. 그렇죠? I가 T라고 하는 변수의 인덱스를 지정하기 위한 거죠. I가 여기에요. I가 1입니다. 그럼 며칠 뭐합니까? 18을 그렇죠? 18을 16으로 나누죠. 맞습니까? 그럼 몫이 얼마에요? 몫이 몫이 1이죠. 나머지는요? 2잖아요. 18을 16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는 2 맞죠? 됐어요. 그러면 HN HN HN이 뭐에요? 2잖아요. 2 H2 그럼 H는 뭐가 있습니까? 싱진수가 싱진수가 이렇게 A부터 0부터 A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H2 H2에 들어가 있는 값은 뭐에요? 그것이 2잖아요. 2 그렇죠?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와요? TI 여기로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 I를 증가시켜요. 그럼 I가 여기를 가리키죠. 그죠? 그 다음에 M을 D에 넣어요. M을 그럼 D가 뭐가 되요? 1이 되죠. 1이 자 그 다음에 M 값이 16보다 작으냐? 작죠? 그죠? 그럼 바로 여기 HM HN이 뭡니까? 1이죠? HM이 1 HM에 가보니 여기에 HM이 H1인데 여기 1이 있잖아요. 그걸 TI에 넣어요. 그럼 여기 1이죠. 자 그 다음에 가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자 I 변수를 K에 넣어요. 이 이유는 이렇게 반대로 꺼집어내기 위했습니다. 자 I를 K에 넣고 자 일단 TK를 출력하죠. 그러면 T2가 넣어죠. 자 얘를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 감소되죠. 그죠? 0보다 크냐? 그럼 또 TK를 출력하죠. 그럼 뭐가 나와요? 2가 넣어죠. 0보다 크냐? 아니죠.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값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값은 16인수 1인데 이거는 10인수로 18 맞죠? 16의 0승 16의 1승 그럼 18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순서도가 지금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 H하고 T하고 이 별 변수가 두 개다 보니까 좀 혼돈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거죠? 목과 나무집 구하는 거 요고요.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어떤 숫자를 나누어서 Integer 정수로 바꿔주면 그 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숫자에서 그죠? 여기서 그죠? 얘를 곱해서 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구해져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요거 두 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주의깊게 봐주세요. 그죠?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T라고 하는 16진수 결과를 나타내는 배열에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거를 반대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르게 지금까지 한 것은 뭡니까? 10진수를 뭐예요? 16진수로 바꾼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10진수를 8진수로 8진수로 바꾼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순서대로 몇 개만 바꾸면 되겠죠? 자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기 위해서 16진수에 해당하는 그런 코드를 넣기 위해서 이런 H라고 하는 변수를 배열 변수를 잡아 뒀죠. 근데 10진수를 8진수로 바꾸고 싶을 때는 굳이 이게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요? 이걸 그렇죠? 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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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면 되고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8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8보다 작으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순서도가 바로 10진수를 8진수로 바꾸는 그런 순서도가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진법 변환에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고 아까도 얘기했던 요 두 개 꼭 기억해 주시면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코드 변환 한번 해봅시다. bcd 코드를 3초각 코드로 한번 바꾸는 거 한번 해보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조건이 있는데요. 4비트의 bcd 코드를 받아들여서 4비트의 3초각 코드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표시해 봐라 얘기고요. bcd 코드가 4비트로 해서 b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들어가 있대요. 그 다음 3초각 코드는 2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들어가 있고요. 아마 액세스 3초각 코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로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진수 0011이 a에 들어가 있대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봅시다. bcd 코드 bcd 코드는 십진법에서 등장하는 0에서 9까지와 똑같습니다. 0에 해당하는 bcd 코드가 0000이고요. 1에 해당하는 게 0001 쭉 가서 9에 해당하는 것이 10001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십진수를 2진수로 바꾼 코드하고 거의 비슷해요. bcd 코드가 그 다음에 그 액세스 3 3초각 코드 있죠. 이거는 뭐냐면 십진수로 3 3 3을 더해준 거예요. 더해준 거 즉 3을 더해줬다는 말은 2진수로 뭐예요? 0011이죠. 그렇죠? 0011을 더해준 코드가 3초각 코드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bcd 코드에다가 0011을 더해주면 3초각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bcd 코드에다가 요간만 더해주면 돼요. 요간만.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더샘 하는 경우에 있어서 뭐가 캐리 자리올림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올림수를 한번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요 문제키 포인트예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우선 별 변수 세 가지가 돼 있네요. b는 bcd 코드고요. e는 3초각 코드고 그 다음에 a는 0011입니다. 왜 0011입니까? 그렇죠? bcd 코드에다가 뭐예요? 3을 더해준 것이 3초각 코드죠. 그래서 0012를 더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별 변수에다가 0011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캐리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sum k인데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0을 넣었어요. 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결을 합결을 지금 구하고 있죠? 합결을 s로 이렇게 구해요. 구해가지고 s가 1보다 크면 이쪽이고요. s가 1보다 작으면 이쪽이에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k가 4에서 1까지 뭡니까? 1씩 감소하면서 그렇죠? 감소하면서 얘가 빙글빙글 돌죠. 얘 끝나고 나오면 뭡니까? k가 1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면서 뭐를요? 그렇죠? 2k 이 값을 3 추가 코드의 값을 지금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순서도죠? 그러면 이제 하나 따라가 봅시다. k가 4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bk, ak 그 다음에 c 캐리죠. 캐리 처음에는 캐리가 없습니다. 자리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게 이게 b예요. b 배열 변수예요. b 배열 변수에는 지금 bcd 코드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더한 거? 3 더한 거. 3 더한 게 x3 추가 코드죠. 그게 3이 0011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k가 4부터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끝자리부터 비교하기 위해서죠. 돼주기 위해서 그래서 캐리를 이렇게 자꾸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서부터 bk 더하기 ak 더하기 c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캐리를 더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캐리가 처음에는 캐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더했어요. 더한 다음에 s가 1보다 크다면 s가 1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경우는 1보다 크지 않죠? 이런 경우 1보다 크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결과가 0이 되면서 뭐예요? 캐리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다는 말은 캐리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 결과의 값은 0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2로 나눴죠. 2로 나눴어요. 2로 나눠서 그 값을 2K에 넣고 즉 우리가 원하는 X3 초하 코드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넣고 캐리가 생겼으니까 캐리를 1로 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올라가죠. 다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값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값 이 값 이 값을 더하죠. 더해서 S값이 1보다 큰지 또 검사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1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1, 1, 1이니까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을 뭐예요? 3을 2로 나눠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올림수값도 1 생기죠. 1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의 예로 한번 봅시다. BCD 코드에 1, 0, 1, 0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3 더한 것이 액세스 3초하 코드죠. 그래서 0, 0,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를 가지고 이 두 개를 대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캐리가 0입니다. 4부터 여기가 뭐예요? B, B1, B2, B3, B4잖아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하기 위해서 4에서 1까지 한 개씩 감소하면서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봅시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B4 얘죠. 그 다음 뭐예요? A A4 얘네. 그죠? 그 다음 C 현재 캐리 0입니다. 얘를 더합니다. 더해보니까 어때요? S가 1보다 커요? 안 크죠? 안 크니까 S값을 2K에 넣어요. 1이죠. 됐죠? 그 다음에 캐리가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 뭘 더합니까? 1 1 0을 다하죠. 그러면 S가 1보다 크죠? 그럼 뭐예요? 1로 오죠? 1로 와서 뭐예요? 모두 나누기를 하죠. 나누기 하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면 0이죠. 0 0이 되고 뭐가 생깁니까? 캐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캐리가 생겼어요. 이제 더해주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더해주는 거는 이 캐리하고 0하고 0을 더하죠. 그죠? S가 1보다 큽니까? 안 크죠? 그러면 1이 그대로 오게 되고 그죠? 캐리는 0입니다. 0 다시 올라가요. 캐리 없으니까 1하고 0하고 더하겠죠. 큽니까? 안 크잖아요. 그러면 1 해서 4번 반복을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K가 1부터 4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1, 1, 0 1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처음에 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0으로 잡아두고 다 더한 다음에 그 값이 1보다 크면 그죠? 나누어서 캐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캐리가 없다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뭡니까? 진법 변환 하고 코드 변환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처리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